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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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이런 쪽통이 아니고 전부 원통이야 짝으로 겉을 둥그렇게 깍고 속을 파내고 그거를 일찌감치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짜고 꼴 많게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승님이 익히 나를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. 사춘기 때인데 사춘기도 모르겠어요. 모르고 지나간 거야. 이건 뭐 공장에서 먹고 자니까. 스승님 밑에 18, 19, 20, 22살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스승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면 불러 안쳐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. 이 북은 천하에 못 배우고 무식한 놈이 북을 하는 것이다. 다 가르쳐 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도 안 가는 거고. 다 가르쳐 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해 주지 않나요? 다 가르쳐 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해 주지 않나요? 나보다 잘 만든다 하는 사람만 들어오면 찾아갔어요. 모든 걸 이 북에 대한 것을 내가 어리시켜서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. 이 스승님들하고 저 스승님들하고 다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남의 집 생활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. 남의 집에 가서 자기네들이 모르는 걸 이제는 내가 가르쳐 주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떠돌기 시작으로 한 것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차라리 머리나 깎고 중이나 되자. 첫눈에 딱 보이는 절첨화. 절첨화의 양쪽 내구 9층에는 용수의 용머리가 이렇게 딱 아 그게 나를 탁 찍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. 이 용감이 뭐냐고 하면 야 그 몸붕어라에다가 저 용을 그려서 내보내면 좀 새로운 작품이 되지 않겠나. 공방욕을 시작한 지가 오는 체야. 남의 집 생활 51년 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지. 내가 가로운 풍파를 국가가 지정해준 문화재가 됐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게 되면 어린 밤 부모치도 없는 거죠. 그러나 지정을 해줬으니까 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세상을 떠도 좀 편치지 않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랑은 cop